친일작가 논란으로 새로 제작된 춘향 영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남원시회도 춘향 영정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영정 제작을 위탁받은 남원문화원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향 영정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1인 시위가 남원문화원 앞에서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은 지난 5월 친일화가로 알려진 이당 김은호가 그린 춘향 영정 대신 김현철 작가에게 요청해 새로운 영정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악인을 비롯한 일부 남원시민들은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작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향과 인간문화재 등 소리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 춘향 그림은 16세 춘향의 모습이 아닌 4, 50대의 나이 든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남원시의회도 가세했습니다. 춘향 영정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한 겁니다. 많은 시민과 전국 예술인들이 남원의 문화적 정신인 춘향 영정이 지역 정서와 문화적 배경으로 새롭게 봉환되길 바라기에 최경식 시장님의 합리적인 시정 요구를 달합니다. 남원시는 새로운 춘향 영정을 둘러싼 갈등과 봉합 책임을 남원문화원에 돌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춘향 영정 제작 위탁법인인 남원문화원에 지역사회의 갈등 봉합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남원문화원은 수차례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 새로운 영정이 제작됐다는 입장입니다. 춘향 영정 재추진 여부는 남원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시 갈등 속에서 또 다시 그려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쉬우고 이것은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뤄줘야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어떻게 그린다 못 그린다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죠. 광알로 춘향사당에 새로 봉환된 작품은 시비 1억 7천만 원 등 1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영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지난 5월 춘향사당 봉환때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춘향 영정을 또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우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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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